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안암병원 피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효연 교수라고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가려움을 동반한 만성의, 재발성의 피부염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개는 어린 나이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가려움이고요. 물론 수반에서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지 또 그런 습진, 병변 이런 것들이 어떤 특징적인 위치, 패턴을 갖고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사실 아토피 피부염 원인은 너무나 복잡해서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대개는 유전적인 소위를 바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면역각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기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가장 중요한 1단계는 피부 보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병원에 오시게 되면 되게 첫 치료제는 국소 스테로이드가 될 것인데 그 이후에 어떤 경구 치료라든지 어떤 새로운 약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 가이드라인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거기에 맞게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모든 많은 질환들이 다 면역을 연간 지어져 있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아토피 피부염에서도 면역과 관련된 그런 치료제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그런 생물학적 제재, 마일로직스라고 하는 것들인데 점점점 계속 앞으로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아토피 피부염의 기전은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관련한 생물학적 제재들, 생물학적 제재라면 결국은 면역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더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가렵고 힘들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당장 급한 것은 일단 피부 보습을 잘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피부가 진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적절한 보습제를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좀 발라주는 것, 이런 것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심스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 아토피 피부염이 옛날과는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거의 완치에 가깝게 아주 잘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의학의 발전을 좀 믿어주시고 그래서 그런 의학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본인의 질환이 거의 깨끗하게 많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아토피 피부염 역시 만성이고 하기 때문에 초기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 병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은 치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도 그렇지만 아토피가 없더라도 사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릴 팁은 뜨겁게 하는 목욕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다행히 우리 피부를 지키기 위한 그런 보습인자가 있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뜨거운 목욕을 오래 하게 되면 그런 중요한 성분이 다 씻겨져 나가버리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목욕을 할 때는 그냥 미지근한 목욕을 한다고 보시고 만약에 아토피가 피부염 있고 하시면 더 미적지근한 목욕을 하실 텐데 목욕 시간은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하시되 뜨거운 물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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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